세 번 해볼게 어둠이가 한 번씩 하신다고 하던데 지도로 내가 생일 짧네요 사과하시겠습니다? 스포서 좀 해줘 안돼요 네, 문혁명 참가자 우승 몇 번 하셨죠? 파워크 하는... 아, 그럼요 최고 성적, 최고 성적 진짜 커튼을 준비했고 지금은 이제 한국 요리할게요 피자 한 번 갖고 계시죠 자, 그러면 한 번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문혁명 참가자의 프리스타일 선수, 준비되셨나요? 음악? 준비됐나요? 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문혁명 참가자 기본이 안 되겠네 문혁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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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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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